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여러분들과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시장이 가장 힘들고 판단이 어려울 때 기준이 필요할 때 제안에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다 이런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더 큰 실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스닥 증시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우린 이제 저점을 찍고 돌아설 거라 생각했는데 돌아서지 않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항상 주식의 매력을 한번 좀 이야기 드리면 주식의 매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적 있고 실체가 있으면 결국 승리한다. 그래서 오늘 실적과 실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식을 또 트레이딩 할 것인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14시라고 많은 부분 준비를 했고요. 또 준비한 내용 외에 더 궁금하신 부분들 또 공부해야겠다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샵 377입니다. 샵 377으로 신대가 문자전송 혹은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로 스캔 후에 채널 추가하시게 되면 다양한 어떤 제 이런 교재라든지 지금 제가 강의 자료 이런 것들도 받아볼 수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신대가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돼요. 포탈은 우리가 많이 쓰는 녹색 창을 쓰셔도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강사 황주명 찾으시게 되면 또 무료로 라이브하게 여러분들 강의 들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항상 강의를 할 때 듣는 분들에 대한 생각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시장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때 제가 예전에 처음부터 이렇게 주식을 잘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강의를 잘하고 이러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저도 방송도 보고 내용도 듣고 이럴 때 어떤 내용들이 많이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좀 쉬운 게 필요하다라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재정립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쉬울 거거든요. 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강의니까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지표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십니까? 캔들 맞습니다. 또요. 거래량. 그것도 맞죠? 오늘 그중에서 저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그래서 제가 그대 이동평균선 너무나도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12평. 10개 정도의 이동평균선만 알아서 사실은 트레이딩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2차 전쟁.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이 부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한번 정의는 갖고 가자고요. 사실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수학을 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수학의 점수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 제가 원인을 찾았어요. 뭘 안 했냐. 지엽적인 것만 보고 또 어떠한 왜 암기로만 하려고 했지 이해를 하려고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자녀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모르겠는데 목차를 다 외웠어요. 일단은 목차를 다 외우고 소제목을 외웠어요.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니까 그렇게 점수가 빨리 올라가더라.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런데 그 목차를 외울 때 거기에 하나하나 섹터의 한자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학을 한자로 배웠어요.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함수. 함수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x, y축. x에서 y로 넘겨서 어떤 대등점을 찾는 거.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면 그런데 이걸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머금을 함자잖아요. 수를 머금고 있다? 아, 함수는 무언가를 이렇게 머금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얘도 머금고 얘도 머금고 있는데 거기서 관계성을 찾는 게 함수지라는 걸 아니까 잊어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딱딱 분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결국은 내가 머릿속에 목차를 들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목차를 들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네요? 큰 제목들을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자, 그럼 이동평균선 한번 볼까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 뭐예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5일선이요. 11선이요. 21선이요. 이게 이동평균선. 틀린 말 아니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니까. 그러니까 함수라고 했을 때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X축이요. Y축이요. XY의 관계식이요. 이게 이제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동평균선도 그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볼까 봐요. 어떻게 할까요? 이동평균선 세 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제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제가 이동평균선 강의 이렇게 깊게 하는 강의는 아마 없지 않을까 이제는. 이렇게 보는데 자,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이동. 움직인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쉴 새 없이 변화한다라는 얘기죠. 평균은 뭐예요? 뭔가 중간값을 이용한다라는 얘기고 선은 뭐예요? 이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변화하는 중간값을 이으는 선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무빙에버리지라고 적혀 있어요. 무빙. 이동한다. 에버리지. 평균. 그렇죠? MLA. L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또 드는데 라인처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 이동평균선 강의 이제 이동하는데 평균값을 이은 선인 거예요. 평균값을 이었다? 자, 이걸 조금 더 풀어가면 일정 기간 동안에 기간을 정해야겠죠. 10일 동안에 20일 동안에 40일 동안에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 너무 어려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산술이라는 건 숫자 가장 쉬운 건 우리 산술 만약에 2랑 6의 평균값은 얼마야 2 플러스 6에 2개가 있으니까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그냥 주가 이동평균선 차례로 연결했다. 이동평균선은 결국은 중간값 3일의 이동평균선은 예를 들면 2, 6, 8이면 3으로 나는 값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국내에서 많이 쓰는 거는 그것을 종가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값도 종가도 있을 수 있고 시가도 있을 수 있고 국가도 있을 수 있고 저가도 있을 수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그럼 무슨 표현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선이 연결되겠죠. 항상 3일이면 여기서 3일이 될 거고 5일이면 여기 기준으로 뒤로 5개 7개 평균값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주가 시장에서 주가와 거래량 및 거래대금을 매일매일 변화하지만 특정 기간을 놓고 보면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가격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면 평균값이 올라가니까 상승을 하든지 조금 조금씩 떨어지면 하락을 하든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를 수치한 것이 이동평균선 장기 중기 단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재미있어요. 그렇죠? 차츰 차츰 주가의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를 상승평균화 그냥 중간값이니까 차례로 연결한 건데 이제 매일 계산된다. 예를 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오늘 이동평균선은 끝내야 돼. 이 이후에 기초강에 들을 필요가 없어요. 5일 이동평균선을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5일에 종가 기준을 합산한 뒤 5로 나눈다. 이 얘기가 다예요. 그러면 원래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추세 보려고 만든 거예요. 지지정황 보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면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릴까요?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이렇게 하락 곡선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일 동안의 상승 곡선이냐 하락 곡선을 보는 게 원래 이동평균선의 로직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악성 매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으면 매물대가 되는 자리 이 위에 있으면 좀 더 유연한 자리 그래서 오히려 눌림자리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바라보는 건데 그것을 매물대로 보느냐 아니면 지지대로 보느냐에 대한 싸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교체하게 되는데 단기선이 장기선을 뚫고 오르고 내리거나 교차로 평균선들이 만나기 크로스하게 되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난다. 뭐냐? 5일동 평균선 5일 동안 이렇게 되는데 10일은 이렇게 돼. 그럼 이건 골든크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상방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일 동안의 악성 추세를 상방 추세, 단기간 지금 근처에 있는 값들이 훨씬 더 빠르게 루틴을 잡고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뭐냐면 아직 이게 하락하는 거예요. 단기 추세가.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있으니까 10일은 오히려 빠지게 되면서 오히려 데드크로스라 나오는 거죠. 이동 평균선 매매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근데 어떤 내용이냐. 오늘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 거예요. 집단 세뇌선입니다. 잘 보세요. 저는 이동 평균선을 갖고 한 2년을 고민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잘하면 왠지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해봤어요. 근데 해봤는데 잘 안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죠. 집단 세뇌선과 홀리온은 선이다. 원래 이게 구묘선이라고 했는데 이제 구묘선 하면 또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가 홀리는 선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집단 세뇌선. 자, 이성적이라고 객관력으로 판단하면요. 이동 평균선 맞으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종목이 오일선을 따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는 걸 되게 중시 여기는데 안 맞아요. 그 획일적자 때로 어떻게 매매의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이제 획일적자 때 이동 평균을 확률적으로 잘 맞고 이동 평균을 이용하면 수익을 본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보니까 집단 세뇌선인 거예요. 누가 집단 세뇌을 시켰냐. 저일 수도 있어요. 뭐냐. 모든 전문가들이 혹은 많은 서적들이 증권방송이나 체계에서 이동 평균선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맞을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이 맞게끔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있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아요. 오일선 맞고 올라가면 매매하세요. 오일선 깨지면 단기로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이 방송이 이델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권방송과 다양한 경제방송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인지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골프 칠 때나 야구할 때나 마찬가지로 어떤 완벽한 스윙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한다고 보면 그 스윙은 그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고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물론 힘을 빠져야 잘 맞겠지만 그런데 그냥 평균적으로 많은 전문 집단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그 결과 자연스럽게 투자해야 되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여 지지선과 정황선을 더 막게끔 이때 오일선이 되면 실적이 나쁘지 않으면 트렌드가 살아있으면 매수하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돌파하면 이동평균 돌파하면 악성 매물 소화했네요. 매수하세요. 이탈하면 급락할 테니까 매도하니까 몇 2평 깨지면 분명히 회사 내용은 좋은데 다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집단 세뇌선이라는 것이 뭐 진짜로 우리가 막 종교적으로 미쓰미까 하면서 막 사는 건 아니고 그냥 그 그림과 루틴상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홀리는 선은 뭐냐. 집단 세뇌선으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데 갑자기 세력들이라고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뭔가 돈 많으신 뭐 개인들. 우리한테 수익을 주면 많으신 수익 안 주면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세력들을 가격을 급등시키는 후 개인 투자에게 물량을 넘겨서 시세 차익을 낳는데 그러면서 개인들이 세력주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사실은 단기 수익 내려면 세력이라는 건 외국인도 세력이 될 수 있어서 세력은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세력주의하니까 이 한자로 보게 되면 심력자잖아요. 이게 어떤 추세, 트렌드를 만드는 힘이에요.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이 어떤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의 균형점 우리 일반 개인이 추세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돈을 버셔서 추세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그러니까 가끔 그러잖아요. 개인이 팔면 왜 주가가 떨어져요? 똑같은 수급인데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갑자기 또 궁금함이 딱 생긴 거야. 어떤 궁금함이 생겼을까요? 이걸 갖고도 고민을 합니다. 딱 외국인, 기관, 개인을 딱 집어넣고 맨날 방송에서는 황주명은 큰 종목은 개인이 사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사면 똑같은 돈 아니에요? 얘가 사도 돈이고 얘가 사도 돈이고 얘가 사도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개인만 사면 억울하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개인, 우리는 다 개인이니까 왜 개인만 사면 오히려 파진다고 그러냐 화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뭐가 없냐면 규모와 지속성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 그 개인은요. 누구는 사고, 누구는 빠지고 내가 그런데 외국인은 한 번 사면 어떻게 돼요? 덩어리로 왕창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량 거래 포착하면 쫙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뭐냐 우리는 솔직히 한 두세 번 사면 돈이 없잖아요. 개인들은 그런데 외국인은 한 천억 있는 거예요. 종목에 현금이 꾸준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려면 사는 사람이 또 생기고 빠지려면 사는 사람이 또 생기고 추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들은 샀다 팔았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고 규모가 없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덩어리가 크니까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왕창 사주고 멈춰요. 왕창 사주는 거 아니지만 한 번 사주고 멈추면 주가는 다시 하방으로 바뀌겠죠.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가 되니까 주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 개인들한테 개인들이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자금력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예쁘게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용어를 뭐라고 부르니까? 차티스트라고 부르죠. 차트 아티스트. 일정한 이동평균을 지켜주면요. 이게 검색식이 이런 것들 많아요. 제아의 고수님들 해가지고 정배율 검색식이 많죠. 차트가 이쁘면 개인들이 쫓아온다. 정배율 검색식. 그런데 이게 이동평에서 이렇게 올려주다가 딱 깨져. 대량 거래로. 그럼 이때 매도해야 되거든요. 뭐예요? 옛날에 에디슨 이브. 대량 거래 팡 터졌는데도 기대감의 의미가 없어요. 그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뭐가 돼요? 일단 우리는 홀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제가 이제 홀린다는 게 뭐냐면 쭉 쫓아가게 돼. 나 지금 수익이 여기서 10%, 50%, 70%, 90%, 130% 하고 좀만 있으면 200% 될 것 같아. 내가 1억 올랐는데 막 2억 3천이 됐어. 심장이 발렁발렁하면서 이거 좀만 더 하면 3억도 될 것 같은데. 주변에서 보니까 이거 한 3, 4억도 간대. 내 1억 갖고 한 3배, 4배 간대. 10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막 10억 될 것 같은데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근데 그 대량 거래 내용이 있으면 괜찮아.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있거나 회사가 바뀌면 그거는 그래도 이게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만약에 마음이 없이 연애를 하는 거예요. 마음 없이 연애를 하는데 정말 내가 연애를 하는데 정말 마음 없이 연애를 하는 거야. 근데 서로 안 맞으면 빨리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서로가 진짜 안 맞는데 헤어지면 그 급락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맞을 것 같은데 시간이 줄어보니까 또 괜찮네. 그러면 이게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서 결혼까지 가는 거니까.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개인들도 믿음이 생기면서 매도 물량을 콕콕콕콕 줄입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 세력들은 더욱더 안정적이고 무슨 말이냐면 지켜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가격까지 3배든 4배든 5배든 현내사로 참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매도사이기 딱 나왔어. 알아. 매도해야 되는 거 이론으로 배웠어요. 근데 뭐예요. 그 매력에 그 향에 그 수익에 취해서 못 팔아요. 내가 산 자리는 철수는 여기서 샀대. 10배 수익이야. 내가 산 자리는 이 자리여서 2%, 3% 수익이라서 빠지는데도 철수 10배 수익을 보고 나니까 나도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못 팔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죠.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았죠. 이동평균선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집단 세뇌선이기 때문에 지키면 잘 수익 낼 수 있어. 근데 항상 뭘 기억하셔야 돼요. 홀릴 수 있다. 홀리는 선이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동평균선 갖고 매매하신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왜? 제가 왜 구미호선이라고 했냐면 간을 파먹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쫓아갈 수는 있어도 간 파먹일 때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홀리는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기준을 잡고 우리가 이동평균선 트레이딩이 절대로 만만치는 않다. 누구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 절제를 잘하시는 분만이 주식시장에 살아남고 이동평균선의 수익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해답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종류를 나눠보면 주식을 딱 나눠보면 단기 세력선 3호 10선 그러니까 10선까지가 지켜주는 종목이 단기로 빵빵빵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의를 내렸습니다. 단기 흐름을 만드는 힘의 원천선 추세선은 트렌드 20일, 60일 중장기선은 120일, 240일 강렬치 지정선 200일, 300일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정도 내공을 갖고 이제 한번 종목별로 테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은 정말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자료도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또 참여 가능하세요. 샵 377이 100원 신내가 문자 전송 혹은 QR코드 스퀘어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넷마블 종목별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게임주 중에서 지금 위메이드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게임주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예전에는 음 그런 거예요. 원래는 하나의 왕이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었어. 이게 위메이드였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게 원래 전국이 안정화됐을 때는 이런 식이 됐는데 지금 게임주들이 파이가 작아진 게 아니라 위메이드도 이만하지만 넷마블도 어느 순간 이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왕은 NC였잖아요. NC가 위메이드한테 뺏겼어. 근데 지금 NC도 다시 외부에서 힘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균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원래 백성들이 다 심센 왕국에 살아서 이쪽 다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다 모여 모여 아 나 심센 사람 쫓아갈 거예요. 위메이드한테 딱 갔는데 갑자기 얘도 세졌네. 어 나 좀 이전해 볼까? 여기도 세졌네. 어 여기도 좀 이전해 볼까? 어 나 원래 NC 주민이었는데 NC로도 좀 가볼까? 그러면서 약간 눌린 거예요. 근데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코인에 대한 그 가치의 매각 가치를 부채로 봐야 되느냐 에 대한 로직에서 영업이 확 줄었죠. 자본에서 부채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부분 때문에 또 그런 건데 어쨌든 본질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그럼 넷마블 한번 봅시다. 넷마블 보시면 주가가 13만 원 저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항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동평균선을 자 여기서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렸는데 여기서 대량 거래와 함께 11선 21선까지 추세문회를 드렸죠. 저는 이제 여기 적어놓은 게 5일선 11선 21선 41선 61선 61선 121선 241선 481선 721선 1000일선 이거 잠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동평균선은 어떻게든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왜 41이 나오냐면 주가를 끌어올리면 40일 안에 대부분 급등주는 끝나요. 두 달 안에 끝나요. 두 달 안에 3개월 안 걸려요. 그리고 다시 급락하는 게 이게 60일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급등주까지가 사실은 41선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사이클 그러니까 이사 임기가 3년이거든요. 이사 임기가 3년이면 여기 1년 2년 3년 그러니까 721선이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481선이면 채권 이런 게 찍혀서 한번 나오기 때문에 481선도 주지하여 조항이 되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왜 720선이 맞지? 241 1년에 3인데 이 3의 사이클은 뭐예요? 이사 임기 사이클이에요. 대표이사는 이사 임기기 때문에 왜 481선이 맞지? 전화세 찍고서 어느 정도 털고 물량 정리되고 이런 사이 480이 되니까 2년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2년에서 3년이면 끝나요. 큰 종목 작은 종목들은 물리면 3년이면 돼요. 3년 동안 지질고 붓고 아무리 급락해도 망하지 않으면 회사 확 올라오면서 해결되는데 회사가 좋아지는 전제야 그러니까 그런데 불안한 거지 내가 한 50% 수익이었다 급락했다가 다시 그 종목이 올라갔다가 이걸 되풀이하니까 불안하고 마음도 초조하고 힘이 들고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건데 천일선 5년선이에요. 뭐냐면 코스피는 5년선이에요.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는 물리면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제 5년짜리 됐어요. 그러니까 큰 종목은 왜 그러냐면 외국이 수급이 바뀌어야 되고 악성 매물이고 규모 있어야 되고 경제 사이클이 전에 10년 사이클이었는데 경제 사이클이 5년 사이클로 바뀌어가지고 지금부터 5년 동안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강의를 엄청나게 해도 처음에는 안 들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제가 큰 종목은 물리면 잘못하시면 5년입니다. 작은 종목은 3년입니다. 3년이면 이사인기가 바뀌니까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변경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큰 종목은 최대주주 변경할 일 없잖아요. 회사 자체가 좋으니까. 그럼 최대주주 변경권이라면 경기 사이클의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경기 사이클의 변화가 5년 변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00선인데 1200에서 200 어차피 1200이나 1000이랑 비슷하니까 그냥 1000선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동평균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 강의 여태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잖아요.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많이 보는 선이니까 이사인기가 3년이기 때문에 코스타가 3년 사이클에 나오는 거고 코스피는 경제학원을 받으니까 5년 사이클에 나온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뭐예요? 내가 이해가 되니까 내가 설득이 되니까 매매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넷마블이라는 회사는 일단 큰 회사예요. 넷마블도 잘못 물리면 어떻게 돼요? 5년 사이클 종목입니다. 누가 이거 회사 인수 안 해갈 거 아니에요. 큰 회사잖아요. 실적 나오는 회사니까 잘못 사면 안 되니까 이런 데 사면 5년 사이클 나오는 데니까요. 근데 이 회사는 다행히 이 5년 사이클을 깰 만큼의 타개력 같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경제의 주기를 뛰어넘는 게 뭐예요? 산업의 큰 변화 산업 대변역이에요. 넷마블 같은 경우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생태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을 이탈했으니까 5년은 적어놓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시총이 높은 종목 10조 이상 종목들의 단위는 혹은 저는 그래요. 5조 이상은 고민하라. 5조 이상부터 잘못 잡히면 5년 걸린다. 자, 그리고 2조 이하 중에서는 웬만하면 3년 사이클로 끝납니다. 자, 넷마블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저점 찍었어요. 자, 과거에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2년 사이클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481석 위주로 한 번씩 변화가 되니까 근데 이게 무너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장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쌍바닥을 찍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평균선이 어디에 많이 몰려있어요. 지금 지지저항에서도 여기 13만 원대 많이 몰려있고 12만 원에서 13만 원의 악성회문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이런 걸 잡을 수도 있겠죠. 이 자리를 뚫어야 뚫으면 본격적으로 갈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자리에서 12에서 13만 원 사이에서 매도로 가야 되겠죠.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딱 보면서 아, 내가 이거는 5년짜리 잘못 잡았다 그러면 큰일 났다. 그럼 내가 바닥에서 잡아야지. 바닥에서 잡는데 아, 그럼 이 정도 구간이면 내가 바닥 구간이나 본다. 역별 구간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자, 이제 이동평균선 따라 올라간 데 이게 다 악성매물이잖아요. 올라갈 때만 눌리고 왜냐면 아, 지겨워하면서 이게 매도하고 싶었는데 다른 종류 갈래? 흐름 재미있죠. 플로그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자, 그래서 그러면 12에서 13만 원에 매도하고 뚫으면 더 가고 이렇게 딱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아, 내가 물량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을지. 자,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다 뭐라고 본다? 매물로 본다. 자, 그러면서 이 가장 많이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교차되는 자리들은 연결되는 선 이 자리가 강력 저항이 된다. 이렇게 1번 자, 이제 미스터블루입니다. 자, 미스터블루 웹툰 관련주인데 자, 웹툰 관련주고 제가 이 평을 쭉 보니 차트가 너무 좋은 거야. 자, 차트가 좋다라는 건 뭐예요? 바닥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수렴형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었죠? 한 8천 원대는 네, 괜찮을 것 같아. 대량 수급도 들어오고 다 좋은데 보니까 이 종목이 시청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건 3년 잘만 잡으면 3년 안에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려도 회사가 계속 좋아지면 3년 안에 이 종목은 웬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종목 자체가 2년 사이클이면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바닥에서 잡았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끝내려면 이 종목은 한 8천 원대 무난한 거예요. 차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항이 딱 보여야죠. 어디에 저항이 있대요? 지금 이 검은색 선 482선에 저항이 있대요. 그럼 이 자리가 어디예요? 한 이 정도. 그런데 여기 이렇게 그려보니까 한 9천 한 5백 원 이런 데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평기선이 받았고 회사가 지금 웹툰 열풍입니다. 웹툰 열풍.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웹툰이 지금 카카오페이지라든지 해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재밌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웹툰 통해서 드라마 만들고 있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학교는 만들었고 제가 알고리즘이 어떤 거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준기 나오는 또 웹툰 드라마가 또 나왔어요. 다시 살아나서 권력형 비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웹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웹툰이 워낙 우리가 시노시스나 이런 것들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는 제가 볼 때는 베스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 나아가 봅시다. 이제 MK전자라는 종목을 봅시다. 그러니까 종목 하나하나 체크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이건 또 어떻게 볼 것인가. MK전자는 되게 좋대요. 실적이 일단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 연결기준은 천억이야. 근데 시총이 낮아요. 4천억대에요. 그럼 언제든지 사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삼성 SDI랑 코어학도 했네. 베스트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트를 보니 뭔가가 구조가 이 자리는 잘 안 와요. 2년 사이클은 안 와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면 저항이 어디에 가장 강력하게 모여 있어요. 두 개가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이동평을 딱 놓고 어떤 선이 맞다 안 맞다 보다는 많이 모여 있는 자리와 많이 풀리는 자리.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못 뚫는 자리가 뭐예요? 17,500원 이 자리를 뚫으면 나는 다시 화를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17,500원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단기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 그런데 만약에 더 주식을 뚫고 나서 추가 매수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뭐예요? 불타기 여기 사는 사람 물타기 이동평균서만 보고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목에 이 종목 교환사체를 15,500원에 찍어놨어요. 15,500원 누가 폭폭폭 사요. 그럼 어디서 팔면 돼요? 내가 10% 단단치기라겠다. 그럼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더라. 그 대신에 이 박스 트레이딩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이런 식으로 나의 2평 트레이딩을 극대로 하고 뚫으면 뚫으면 이렇게 이제 활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요즘 방송에서 최근에 들은 단어들 이런 단어를 봤어요. 이게 뭐지? 요즘에 워낙 신조어들이 많으니까 돈줄 내준다는 거예요. 돈줄 내준다. 오늘 광고도 나오길래 돈줄 내준다는 게 뭐예요? 돈으로 혼내준다. 그러니까 돈 벌게 해준다. 이게 돈줄 내준다인데 보시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넘실넘실 가잖아요. 돈줄 내준다. 돈줄 내준다. 종목 자체가 얼마나 이쁘게 합니까? 21선 61선 하면서 주가는 넘실넘실 가죠. 주가 빠지게 되면 훅훅훅 빠지면서 우리가 패턴 만드는데 지지왕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줄 내준다. 돈줄 내준다. 돈줄 내준다. 돈줄 내준다. 돈줄 내준다. 이런 내용이 좋은데 거래랑 안고 뚫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고려와연 이 종목도 한번 볼까요? 아연민 2차 연지 관련이 있는데 제가 고려와연을 워낙 좋다고 많이 말씀해요. 저는 고려와연을 50만원 밑에면 언제든지 오케이 라고 방송 내내 얘기를 해서 많이 갔네요. 그리고 또 한 20% 이상 갔으니까 이 무거운 게 고려와연은 물가상승수해줘요. 사실은 다른 내용들도 있겠지만 물가상승수해줘는데 제가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의 어떤 특징은 뭐냐 정말 잘 가는 종목은 1년을 깨지 않습니다. 241 자 이 종목은 241 평균값을 안 깨고 계속해서 고점이 올라가는 차트였어요. 자 이번에 고점을 또 올렸죠. 근데 약간 각도가 떨어졌으니까 이번에 빠지면 수익매도 하셔야 됩니다. 자 고점이 추세라인을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하나의 일부분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간 지금은 약간 차트가 살짝 안 이쁘다. 자 2평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급하게 매매 안 한다. 자 근데 보시면 제가 만약에 고려와 연을 접근한다. 이렇게 하면 이런 자리는 터치했던 자리잖아요. 이 종목이 천천히 이게 241선이 올라갈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면 241선을 만나는 자리. 오히려 이런 자리가 매스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아예 범접하지 않았던 것들이 원 포인트가 나올 때. 그러니까 추세 상승하고 나서 제가 지금 팁 하나 드리는 거예요. 추세 상승하고 나서 이동 평균선이 원 포인트적으로 쭉 올라가면 이거 사건입니다. 이거 이벤트입니다. 이거 흔 엄청난 거예요. 벙벙하다가 시장에서 푹 여기서 팍 올라가겠죠. 그런 흐름들은 왜 나온다? 어쩌면 트렌드 그 다음에 2평의 성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매매란드 21선이 이탈되면 종가 기준으로는 수익매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당기적으로는 이런 것들 차트가 조금 안 이뻐지면 그런 과정도 고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보겠습니다. 일진다이야. 자 이제 바닥줄을 찾게 되면 단점은 뭐냐면 이게 많아요. 뭐가 많아요. 매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닥에 살면 바닥에 사면 기다림이고 네. 그 다음에 고점에 사면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데 고통이 뒤따르는 거죠. 자 여기 샀어요. 갈 거 알아. 뻔히 아는데 이제 뭐였지? 슬슬 하나하나 이제 뭐예요? 저항이 나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단기로 트레이딩 할 때 이 재료를 봤을 때 일단 여기 이제 4만 한 2천 원 정도는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뭘 보셔야 돼요? 지지 저항을 보는데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무너지면서 깨졌으니까 4만 원은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난코스입니다. 어려운 코스예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랑 같이 어디서 무너졌지? 종목이? 그럼 여기서 샀던 사람들도 지지매매했을 거 지지매매했지 당연히 아니 주식 어느 정도 프로라면요. 여기서 매매했겠죠. 근데 그 어느 정도 프로라는 사람들이 푹 미끄러지니까 쫙 떨어진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주가 트렌딩이 나오면서 지금 올라가는데 수소 관련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본전에서 매도하려는 의지가 강하니까 이건 4만 원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종목 자체는. 나중에 오히려 4만 원 돌파하고 접근하는 사람. 그래서 제 아는 스승님이란 표현은 그렇고 제가 예전에 주식할 때 아 저는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해서 정말 트레이딩하는 분으로 한번 뵀었는데 되게 오래전 얘기죠. 저도. 근데 그분은 어떤 매매를 하냐면 딱 이거만 하세요. 제가 엄청난 매매포판 알려드립니다. 딱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이게 시장 충격으로 무너졌잖아요. 관심주로 두는 거예요. 왜냐. 이게 무너졌으니까 뭐예요? 이게 다 이제 손절 라인 나간 거죠. 시스템 매도 나가는 거고. 그래서 끝까지 다 악성 매물이 소화될 때까지 보세요. 그분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올라오고 이렇게 양봉으로 잡을 때 종가 기준으로 여기가 매수포인트인 거예요. 오히려 여기로. 왜냐하면 여기서 악성 매물을 다 소화시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는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맞아요. 예전에 제가 이런 종목 많이 들었어요. 부방이나 이런 거 들었던 게 매법적 이게 이것만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냐면 뚫었을 때 이 저가 기준으로 손절 라인 잡고 트레이딩 혹은 마이너스 7% 손절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서 트레이딩 하는 경우도 많더라. 지금 차트가 너무 예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4만 원은 쉽지 않다. 그 과정 속에서 트레이딩 노직을 찾고 어떤 거기서 어떤 매력을 찾는 것도 매매 방법이다. 현대사료 이게 어마어마했죠. 사실은 이제 최대주주 변경권이랑 인플레이션이 같이 붙어버렸으니 시작! 그런데 빡! 올라갔어요. 15만 원까지 갔습니다. 15만 원까지 갔는데 주가가 흘러내려요.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기 시작 사기는 어려워요. 고래량이 없으니까 샀다 칩시다. 여기다. 이걸 하면 뭐해야 돼? 역 망치요. 종가가 여기선 손절해야죠. 10만 원에서는 매도해야죠. 근데 거래량이 여기서 터지지다 보니까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산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내가 48%를 먹었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손이 안 나가. 그러니까 내가 48 왕년에 내가 이 종목에 내가 1억 갖고 1억 5천이 됐는데 하고서 딱 그 하다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지키면 어떻게 돼요? 다 사고 싶어져요. 저는 이 자리에서 권하지는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트레이딩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자리가 충분히 수익을 보고 물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에디슨 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과연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진짜 곳은 여기 고점을 뚫을 때 갑니다. 진짜 곳은 그러니까 침작이 정말 큰 사람 있죠? 정말 트레이더는 여기서 뚫고 나서 다시 날아가면 여기 손절 라인 잡고 가요. 왜? 전국 뚫는 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시 쪼르륵 내려와서 종가 기준 밑으로 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자금력이 너무 많이 쓰이죠. 잘 보세요. 이거를 뚫었다는 거는 여기서 분명히 물린 사람들을 다 해결해줬다는 얘기인데 단기간 안에 그럼 이 힘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 더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이걸 뚫을 수가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자 골프존 자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또 너무 또 너무 센 것들만 말씀드리니까 항상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네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제가 아직 오늘 못한 것들은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요. 샵 3.7이 신대가 문자 전송하시면 되고요. QR코드로 딱 스캔 후에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올해 호실적 기대감이 상승했고 골프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 1조짜리 회사예요. 1조짜리 자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매매해야 돼. 고민을 하죠. 방 방 방 띄는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선에서는 반등이 나온다.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야 돼. 안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부담매에서 한번 날라갔죠. 자 제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는 건 480이 선이 붙을 때 이 자리가 오히려 반멸멸세가 나오게 되죠. 골프 인구가 증가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골프 좋은 이용객자가 엄청 많아졌죠. 오히려 골프장이 완전히 해외를 못 나가다 보니까 그냥 다 만석이에요. 이렇게까지 그린피가 비쌌던 적이 없었죠. 그런데 골프전도 마찬가지인 게 한국에서 많이 치니까 또 심심하면 또 골프전 가면 시간당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오히려 필드나 가는 것보다 싸니까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오락 이런 개념으로 인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이 정도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튀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가 있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제가 제일 잘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걸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만큼은 거의 제 예상대로 갔어요. 제가 10만전자 못 넘어갈 거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고 8만 5천원 아직 제가 8만 5천원까지는 8만 5천원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얘기를 드렸었는데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제일 엄청 좋은 거죠. 확 뚫었을 때 한 번 뚫리면 멈추잖아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래 481선에서 터치를 안 했으니까 올라왔는데 귀척 반등이었죠. 지금 6만 4천원 5만 5천원 이 자리 안에서 지지대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해야 돼요? 2평 저항을 보게 되면 지금 데드크로스 7만 8천원 7만 7천원 저항이 또 생겼어요. 이게 뚫리면 날아가겠지만 쉽게 안 뚫릴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뭐가 돼야 돼요? 이제는 박스 매매가 돼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박스피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가 물론 오랜 기간 갖고 있으면 올라갔죠. 충분히 많이 갔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박스예요. 항상 보시면 몇 년 박스예요. 4만원에서 5만원까지 2018년도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2019년도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2020년도 특정기간까지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였어요. 3년이 4만원에서 5만원 20%에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해가십니까? 그 구조예요. 현대차 볼까요? 현대차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지지대가 올라오고 있는데 15만원 원조리? 보시면 여기 딱 하면서 2평 만드면 15만원 원조리는 좋아요. 이렇고 구조. 근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잔인하죠. 또 뭐야. 저항이 있잖아요. 데드크로스 했던 잔인. 22만 5천원.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제 20% 안방. 아! 큰 종목들이 위아래가 폭이 20%로 가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나서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건 이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주시니까 그에 따른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15만원에서 뭐 예를 들면 20만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이 돼야 돼요. 그러면 딱 쪽에서 17만 5천원부터 트레이딩을 해서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여기 이 정도에서 분할 매수해서 매도하고 매도하고 이런 박스 매매가 되는 장세예요. 이제는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하락을 이제는 걱정할 필요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여기서 하락해봤자 얼마나 더 하락하겠어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어떤 상단이 닫혀버리는 박스 트레이딩 장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쉬운 거죠. 제가 볼 때는 자, 왜 그런 형식이 나왔는지 코스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60인선 꺾여 내려가면서 이제 추세가 빠졌는데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중에 코스피, 코스닥하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연결해볼까요? 선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 자리는 어렵다. 3천은 보내줘야 될 자리입니다. 3천은 이제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쭉 또 그려볼까요? 만나는 자리 쭉 그려보면 2,900 그럼 상단이 이제 제가 볼 때는 2,900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근데 하단도 좀 닫혀가요. 그죠? 하단은 얼마에 닫혀요? 2,600 그러면은 약 3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조금 그럼 밴딩을 올릴 수 있겠죠? 한 2,500에서 2,900 한 이 정도 사이 여기서 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봐요. 그 중심값이 네, 뭐 2,700 정도? 그러니까 저는 많이 빠져야 2,500이고 올라가야 2,900이고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하는 건 2,700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트레이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2,700포인트에서는 트레이딩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잡히고 그 이동평기에서는 지금 다 하방 추세를 꺾여버렸잖아요. 네,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거는 슬슬 차트가 멈추면서 이동평기에서는 슬슬이 뭐예요? 이게 추세에서 지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주죠.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조금 달라요, 구조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만나는 자리를 쭉 보게 되면 어려운 자리가 딱 그러니까 이것만 그리면 돼요. 사실 주식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지지지만 어떻게 그래요? 자주 만나는 하방 깨지 말았어야 됐잖아요. 깨지 말았어야 했는데 깼다라는 건 이 자리에서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950포인트 950포인트가 최근에 오면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상단은 950 정도 다친 거예요. 자, 하단은 850 정도로 다쳤는데 그러면 지금 850에서 950이면 약 100포인트가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800포인트까지 열릴 수 있어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그럼 800포인트이면 이것도 한 20% 왔다 갔다 변경. 근데 이건 조금 더 열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변동성에 따라 이게 1000까지 열립니다. 1000까지. 왜? 변동성이 세니까. 그래서 상단이 상단이 950에서 1000 사이가 될 거고요. 하단이 800에서 850 사이로 보여요. 그러니까 최대폭은 한 25%폭 정도? 이런 구조들을 이렇게 쫙 잡아가야죠. 그러니까 아까 코스닥은 15에서 한 20% 정도 폭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과 로직적인 부분들을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이거는 좀 뭐예요? 왜 코스닥이 센지는 아시겠죠? 이동평균선을 보니까 이거는 단기 입평을 벌써 작아가고 지대로 좀 활용하고 있어요. 아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면 10개의 이동평균선을 갖고 뭘 나중에는 암기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10개의 이동평균선을 갖고 많이 모여있는 자리 많이 지지되는 자리를 활용하셔라. 대신에 이동평균선만 갖고 가기에는 불안하다. 왜? 이동평균선은 집단 세뇌선이자 홀리는 선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지지와 저항대를 활용하라. 그러면 지지와 저항대와 이동평균을 딱 잡으면 큰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어떤 스토리들이 보여요. 지금 삼성전자 스토리도 말씀드렸고 현대차 스토리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복잡한 분석보다는 어떤 기준의 포커싱 분석이라고 그러죠. 포커싱 분석이 되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면서 저한테 최근에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게 주식이 주식을 안 하고 적금할 걸 그랬어요. 많은 초음에 들어왔었던 분들이 차라리 이럴 거면 주식을 왜 했죠. 그런데 주식을 왜 안 떠나는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물론 이 어떠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세 가지를 딱 지키면 결국은 주식으로 큰 실패는 없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적이 좋거나 변화를 하거나 그런데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하는 것도 주가가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했죠. 넥스트림이라는 회사가 키네마스트로 변하면서 유튜브 편집이라는 내용으로 변하면서 가게 된 경우가 있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종목에서는 좀 내가 봤을 때 들었을 때보다 마이너스 10에서 20%만 싸게 사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도도 분할 매도가 좋습니다. 한꺼번에 다 매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시면 나중에 다 주식은 올라오고 수익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강의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또 현실적이고 또 힘이 되는 이야기일지는 저도 이제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항상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힘 내시고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오늘 방송한 자료들 다 있으니까요. 샵 377이 신뢰가 문자 전송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매주 일요일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고의 수익은요. 최고의 기준에서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